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 349편 충렬왕 정동행성의 장관이 되다 극본 이상남 연출 임종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사를 찾아서의 김석환입니다 충렬왕 6년 서기로는 1280년 8월에 충렬왕은 원나라로 가서 황제 코빌라이를 대면합니다 제2차 일본 원정이 임박한 상황에서 코빌라이로부터 고려 국왕으로서의 위상과 전쟁에 대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청해서 친조를 한 것이죠 그러나 충렬왕이 원나라에 도착하기 이전에 충렬왕과 상극관계인 홍다구는 이미 코빌라이로부터 이번 일본 원정에 대한 임무를 부여받은 뒤였습니다 고려사의 기록에 의하면 홍다구가 황제 폐하 신은 폐하께 크나큰 은혜를 입었사옵니다 만약 이번에도 신이 일본을 정복하지 못한다면 무슨 면목으로 다시 폐하를 뱉겠사옵니까 이번에는 지난번 원정 때의 실패를 만회해 기폐하께 승리를 바치겠사오니 진에게 중임을 맡겨주시옵소서 이렇게 청했는데 이에 코빌라이는 다음과 같이 화답합니다 홍다구와 흔도는 몽골군과 고려군 그리고 한군 4만 명을 인솔해 고려로 가서 남쪽 해안 하포에서 출정하도록 하라 강남에서는 법문호가 만군 10만 명을 인솔하고 강남을 떠나 일본으로 향할 것이다 고려의 하포에서 출정한 군사와 강남에서 출발한 법문호의 군사는 모두 일본의 일기도에서 합류하게 될 것이다 그곳에서 양쪽 군대가 모두 모인 다음에 곧바로 일본을 친다면 이번에야말로 반드시 그들을 격파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홍다구는 충렬왕이 원나라에 도착하기도 전에 쿠빌라이로부터 일본 원정에 대한 구체적인 명령을 받았던 것입니다 한편 원나라에 도착해서 황제를 대면한 충렬왕은 쿠빌라이에게 7가지 사항을 요청합니다 첫 번째로 아뢰올 것은 저희 고려의 군사 보충에 관한 문제이옵니다 지난번 1차 일본 원정 직후에 황제 폐하의 명령으로 우리 고려에서는 4천명의 병력을 탐나에 주둔시켜 왔습니다 이 군사를 이번 일본 원정군으로 보충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충렬왕이 왜 이러한 요구를 했을까요 당시 원나라가 직할 통치를 하고 있던 제주도에서 고려 군사들을 빼내 일본 원정군에 포함시킨다면 고려 내륙에서 농민들을 추가로 징발하는 것을 면할 수 있을 것이란 계산을 했던 것이죠 한국학중앙연구원 이강한 교수의 얘기입니다 아무래도 추가로 내륙에서 병력을 더 징발하기 어려운 상황이니까 일단 선별초군을 토벌하기 위해서 제주도에 가있던 고려 병사들을 이쪽 원정에 같이 투입하자 그래서 내륙의 추가 징병을 막으려고 한 조치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충렬왕이 쿠빌라이에게 요구한 두 번째 요구사항은 무엇이었을까요 가능하면 고려군과 한군의 징발을 줄이시고 그 대신에 둘이 천모가로 하여금 몽골군을 더 많이 징발하여 진격하도록 친명을 내리십시오 충렬왕이 쿠빌라이에게 제시한 이 두 번째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명확한 분석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만 쿠빌라이칸의 일본 원정과 충렬왕이라는 책을 저술한 이승한은 자신의 저서에서 이러한 설명을 곁들이고 있습니다 이는 홍다구를 배제하고 도리 천모가를 중용해달라는 요구였을 것이다 도리 천모가는 1차 원정이 실패한 뒤에 고려의 김해 지역에 주둔해온 원내라군의 사령관이었는데 그 이전의 정확한 경력은 알 수가 없다 아마도 충렬왕이 홍다구를 배제하면서 대체 인물로 생각한 듯하다 이승한의 분석이 맞는다면 결국 쿠빌라이가 일본 원정의 주요 지휘관으로 홍다구를 참여시켰으니 이 도리 천모가를 대타로 내세우려던 충렬왕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셈이죠 세 번째 요구사항은 두 번째 사항의 연장선상이라 할 만한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폐하, 이번에 일본 원정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홍다구의 관품과 직무를 더 이상 높여주지 마십시오 만일 그가 일본 원정에 성공한다면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추후에 상을 내려주도록 하십시오 또한 도리 천모가로 하여금 나와 함께 정동성의 사업을 관할하게 해주십시오 충렬왕은 여기에서 쿠빌라이에게 홍다구에 대한 반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정동성이란 일본 원정을 주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구인데 곧 정동행성을 읽었습니다 충렬왕은 혹시 쿠빌라이가 홍다구에게 이 정동행성의 총책을 맡길까봐 조바심을 내면서 그에게는 더 이상 중책을 맡기지 말고 충렬왕 자신과 도리 천모가가 공동으로 정동행성을 관할하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충렬왕이 1280년 말 그러니까 제2차 일본 정부 직전에 중서좌승상행중서성사라는 관직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1281년 3월에 정동행중서성의 인장을 받는다고 나오거든요 이런 기록들을 근거로 해서 충렬왕이 당시 정동행중서성이라는 정동행성의 승상이었다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문제는 원사 같은 다른 자료들을 보게 되면 정동행중서성이라는 관청은 1283년에 공식화되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충렬왕이 2차 일본 정부일 때까지만 하더라도 정동행성이라는 원 지방 단위의 정식 승상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사실 원제국의 지방 장관직에 해당하는 정동행성의 장관직을 고려의 국왕이 맞는다는 것은 격에 맞지 않는 듯 보이기도 한데요 홍다구의 전행을 막아야 하는 당시 충렬왕의 사정이 그만큼 절박했던 것이죠 본인 위상이 아직 명확하게 확고하게 정립되지 못한 상태에서 1차 정부일 때 마냥 홍다구가 고려의 재화를 쓰고 다니는 걸 용려할 수가 없었던 것이고 그래가지고 홍다구에 대해서 특별히 나를 세우면서 공격을 하는 게 그것 때문이기도 한데 이 기사를 보니까 홍다구에게 직임을 주지 말라는 부분도 있지만 어떤 공적을 거두더라도 너무 일찍, 너무 성급하게 너무 많이 포상하지 말아라 다 끝난 다음에 차근차근인지 하라고 나오더라고요 충렬왕으로서는 다분히 절박한 상황에서 했던 요구라고 하겠습니다 충렬왕의 요구사항은 모두 7가지였지요 이 나머지 4개의 항목을 한꺼번에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고려의 군관에게도 모두 폐면을 하사해 줄 것을 요망합니다 또한 전함을 운영할 뱃사공과 수부를 모두 고려에서 조달하라 하지 마시고 중국의 연해지방에서도 뱃사공과 키자비 등을 충당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고려에도 안찰사를 보내시어서 고통받는 고려의 백성들을 위문하도록 해주십시오 마지막으로 고려 국왕인 제가 직접 합포로 가서 일본으로 출정하는 군대와 마피를 사여라여 보내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대개 이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충렬왕이 쿠빌라이에게 일본 원정에 참전하는 고려의 군관에게도 폐면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라고 했는데요 이승한은 자신의 저서에서 이 폐면은 금폐나 은폐의 군사지휘권을 확보해 주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강한 교수는 이때 부여받는 폐면이 훗날 고려가 기존의 군제를 몽골식의 만호제로 바꾸는 계기가 되는 것으로 분석합니다 이후 다 아시는 바이지만 만호제가 고려의 기존 군제를 대체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폐면을 하사하면서 어떤 관료들은 만호가 되기도 하고 어떤 관료들은 천호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물론 이때 만호직을 제수받은 관료들이 이후 고려 내에서 발견되는 고려 만호부와 직접적인 연결 고려는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고려의 관료들이 일본 정보를 통해서든 그 이후 다른 사건들을 통해서든 원나라 황제로부터 만호직을 다수 제수받게 되면서 고려 내 만호 부재라는 시스템이 정착이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거를 의도하고 폐면을 하사해달라고 한 것은 아니지만 일단 그 결과로서 만호 부재의 확립을 거론할 수는 있겠습니다 이 폐면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언급하기로 하죠 그렇다면 쿠빌라이는 충렬왕의 이러한 제의에 대해서 어떠한 반응을 보였을까요? 접수한다는 대답이 물론 다 들어준다는 얘기는 아니었지만 홍다구를 도리 천모가로 대체하라는 부분을 제외하면 쿠빌라이가 충렬왕의 제안을 결과적으로는 대부분 수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충렬왕의 일곱 가지 제안 중에서 마지막 사항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이 대목입니다 고려 국왕인 제가 직접 하포로 내려가서 일본으로 출정하는 정동행성의 모든 군대와 마피를 사열하여 보내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일본 원정을 위해서 출항하는 군사들과 마피를 사열하겠다는 것은 원정군에 대한 통숙권을 자신이 행사하겠다는 얘기죠 그 요구까지 관철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뒤에서 확인해 보기로 하죠 어쨌든 앞에서 소개한 충렬왕의 일곱 개 요구사항은 정동행성의 일본 원정 준비를 충렬왕 자신이 주도권을 가지고 진행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충렬왕이 원나라에 갔을 때 당시 쿠빌라인은 연경에 가 있었기 때문에 두 사람의 대면은 그곳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충렬왕은 임무를 마치고 귀국하는 도중에 북경에 이르렀는데 정동 원수부의 야속다리라는 자가 두 통의 공문을 가지고 와서 충렬왕에게 전달합니다 그 첫 번째 공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황제의 명령에 의해 흔도, 홍다구, 범, 우승, 이, 좌승 등에게 일본을 정복하는 행중서성의 사업을 위임하였다 그러니 고려에서는 즉시 군대와 마필 그리고 군수품을 조사하되 고려에서 현재 관찰하고 있는 군량, 저축, 전함, 초공, 수수 및 일체의 군수품 수량을 검사하여 법식대로 준비하여 대기하고 있다가 출정 시에 실수가 생기지 않도록 할 것을 요청하는 바이다 그리고 또 하나의 공문은 이러한 내용입니다 이 두 공문 중에서 첫 번째 공문에 나타난 내용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충렬왕이 원나라에 입조해 쿠빌라이에게 7가지 사항을 요구한 직후에 내려온 공문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공문에는 황제의 명령에 의해 흔도, 홍다구, 범, 우승 등에게 일본을 정복하는 행중서성의 사업을 위임하였으니 고려에서는 그리 알고 군대와 마필과 함선과 군량 등을 차질 없이 준비하라 이러한 요지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 원정군에서 홍다구를 배제시키려는 충렬왕의 제안이 쿠빌라이에 의해서 거부됐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나 이강한 교수는 그렇게 볼 필요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당시 일본 정부의 준비 자체가 이완화되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기사를 보게 되면 황제의 명령을 받으러 헌도, 홍다구, 범, 우승 등은 즉시 일본 정부의 준비를 몰래 하던 것을 계속하도록 하고 고려는 고려대로 그동안 만들어둔 군량, 전함, 초봉, 수수 사람들을 다 잘 갈므로 두었다가 일이 발생하게 되거든 그때 투입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여서 또 고려는 이미 군량 준비가 끝났다고 보고를 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새로 준비를 하거나 고려에 등을 치는 것이었다기보다는 기존의 역할 분담을 한 번 더 공식적으로 발언해 준 것에 불과한 것인 것 같습니다 충렬왕이 막으려고 했던 것은 1차 일본 원정 때처럼 전쟁 준비 과정에 홍다구 등이 고려의 내지를 휘젓고 다니면서 고려의 재화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상황이었지 홍다구의 일본 원정 참여는 이미 기정사실로 굳어진 것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원나라 방문을 마친 충렬왕은 그해 겨울에 개경으로 돌아옵니다 준비가 되었으면 궁인들은 음악을 연주하라 원나라에서 돌아온 충렬왕은 지친 심신을 달래고 싶었던지 궁인들을 동원해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를 부르게 했던 모양인데요 궁궐밖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좋게 들릴 리가 없었겠죠 대체 지금 저 소리가 어디서 들려오는 무슨 소린가 그걸 몰라서 묻는 것인가 궁에서 나는 소리 아닌가 하오면 주상전하께서? 주상전하가 아니면 일본 정보를 앞둔 이 비상시국에 감히 풍악을 울릴 위인이 누가 있겠나 아휴 저 소리를 들은 백성들이 무어라 할 것인지 왕이 궁인들로 하여금 음악을 연주하게 하였는데 젖대와 퉁소를 불며 노래를 부르는 소리가 궁 밖으로 새 나왔다 나라 사람들은 일본 정벌이라는 큰 사업을 앞둔 까닭에 이런 유흥에 대하여 모두 이마살을 찌푸리며 탄식하였다 그러나 그러거나 말거나 충렬왕은 평소 하던 대로 하고 싶은 일을 합니다 오늘은 마제산으로 사냥을 나갈 것이다 준비됐으면 출발하라 이리야 그런데 충렬왕이 원나라에서 돌아올 때 그에게 두 통의 공문을 전해주었던 원나라 조정의 야속달이란 사람이 충렬왕과 함께 고려에 왔다가 남쪽 지방을 돌아보고 나서 제상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경상도 지역을 돌아보고 왔는데 문제가 대단히 심각합니다 남쪽 지방 백성들은 식량이 귀하여 모두 누런 얼굴빛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이 나라 조정에서는 지방의 별감을 파견하여 아주 가혹하고 포악한 짓만 하고 있었어요 백성들에게 억울한 형벌을 예사로 하고 속죄금을 과하게 부과하여 목숨을 잃는 백성이 하나 둘이 아니었습니다 고려의 백성은 곧 천자의 백성이기도 한데 어찌 이럴 수가 있다는 말이오 그러자 중찬 김방경이 야속달의 이 말을 그대로 충렬왕에게 고합니다 이렇게 되자 이 야속달이 말하는 그 잔혹한 별감이 누구인지 그를 누가 천거했는지를 두고 국왕과 중신들 사이에 논란이 벌어집니다 김방경의 보고를 받고서 왕이 말하였다 정혁별감 이영주는 평소 뭐라고 하는 줄 아는가 조정에서 고문하는 것도 불법이라 하고 또한 구리로 속죄금을 받는 것도 금지하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누가 명령을 따르겠습니까 그가 늘 이런 말을 하고 다녔어요 야속달의 말은 아마도 이영주와 같은 그런 무리를 지적하는 게 아니겠소 그러자 김방경이 대답하였다 안염사 권이라는 자가 백성들로부터 함부로 수치를 하고 가혹한 형벌을 시시하였으니 주상 전하께서는 죄를 바로 다스려서 백성들의 원한을 풀어줘야 할 것이옵니다 그런데 승지 염승익은 김방경이 지적한 알렴사 권위와 사이가 좋았으며 일찍이 권위를 천거하여 알렴사로 임명되게 하였다 권위는 바로 승지 염승익의 세력을 믿고 위엄을 부리며 아무것도 거리끼지 않았다 김방경이 권위를 지적하자 염승익은 그와 친교가 없는 것처럼 시치미를 떼고 이렇게 말했다 권위라는 자의 흉포함이 정령 그리도 심하단 말입니까 도대체 처음에 그를 알렴사로 천거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러자 결국 왕이 명하였다 정혁별감 이용주와 알렴사 권위를 파면할 것이다 그리고 각 도의 알렴사들은 백성들에게 가혹한 형벌을 하지 않도록 하라 이를 어기는 자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제초 신뢰들이 권위의 죄상을 다시 아뢰었다 권위는 음범하고 간사하며 늘 조종의 힘있는 신뢰들에게 부탁하여 각초의 사신으로 파견됐는데 가는 곳마다 참혹한 짓을 하여 백성들로부터 심하게 거두어들였고 또 한 번은 기생을 두고 다투다가 정현이라는 진조 사람을 죽인 적도 있사옵니다 일본 정벌이라는 막중한 사업을 앞두고 이런 자에게는 본보기로써 더욱 엄한 벌을 내리셔야 할 것이옵니다 그러자 왕이 권위를 귀양보냈다 제2차 일본 정벌을 앞두고 충렬왕은 원나라 황제로부터 전쟁 준비의 주도권을 확보하려고 동분서주하고 있었는데 그 시기에 고려의 일반 백성들은 타막한 관리들의 가렴주구에 그렇게 시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원나라 조정에서 파견나온 야석달과 원로 대신 김방경이 그 죄상을 고발한 이영주와 권위는 처벌을 받았으나 국왕의 측근에 포진해 있으면서 권위를 알렴사로 천거했던 승지 염승익은 멀쩡하게 자리를 지키게 됐으니 충렬왕의 측근 정치의 한계는 어찌할 수 없었던 것이죠 이 시기에 김방경은 충렬왕에게 다시 한 번 치사를 신청합니다 이 치사란 나이가 많아서 벼슬을 사양하고 물러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상전하 이제 저는 노년에 들어 더 이상 나라를 위해서 보탤 힘이 남아있지 않사오니 치사를 윤호하여 주시면 아니 될 말씀이요 지금 황제가 일본을 정벌한다는 명을 내렸으니 우리나라에서도 마땅히 원수를 임명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헌데 만일 공이 없는 사람을 원수로 청구한다면 황제가 어찌 생각하겠습니까 곧 잊게 될 제2차 일본 원정에서도 고려군의 원수가 되어 달라 충렬왕의 바람이 그러했던 것이죠 그해 10월 원나라 행중서성에서 정동군사에게 공문 한 통을 보내오는데요 이 공문이 워낙 장문이어서 모두 소개할 엄두를 내기가 어렵습니다 공문의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이것이 어떤 성격의 문서인지 이강한 교수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1278년 2년 전에 원제국 정부의 추밀원에서 남성지역 등 여러 각지에서 전투하거나 주둔 중인 원제국 병사들을 깨우치는 조획입니다 그 일명 성유 군인 조획이라고 하는데 그 원문은 대원성정국조전장이라고 원의 어떤 법전에서 확인됩니다 근데 뭐 별게 다 있습니다 뭐 군인들을 선발하고 교체할 때 지휘관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 그 다음에 이제 각종 금지로 전리품들을 강탈한 거 하지 마라 병사들 착취하지 말라 부상병 사망자 전사자 다 이렇게 잘 챙겨라 뭐 이런 정말 다양한 내용들이 들어있는데 한마디로 이제 주둔 지역에 주둔 병사들한테 어떻게 행동하면 되는지 행동수칙인 셈이죠 그러니까 원나라가 남성을 정벌할 때 야전에서 지켜야 할 수칙들을 열거해서 각 지역에 주둔하고 있던 원나라군 부대에 시달했던 일종의 야전 교범인 셈인데요 그것을 일본 원정을 떠나는 군인들의 주둔지에 보내서 지키도록 시달한 것이죠 그 중에 몇 부분을 발췌해서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군인이 병이 들면 의원을 시켜 고쳐주지도 않고 아직 완치가 되지 않았는데도 곧 과중하고 어려운 일을 시켜서 군인이 죽게 만드는 경우가 있었다 이런 일이 다시 있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병기와 갑옷, 기타의 물건들이 손상되어도 미리 조사해서 검열해 두지 않고 어쩌다가 죽어나는 자의 검열을 받게 되면 그때야 밥비 서둘러 군인들에게 강요함으로써 빚을 내어서라도 구입하여 보충하게 하는 등 정실과 패단이 많다 이 때문에 도망가는 군인들이 많이 생겼던 것이다 그러니 앞으로는 군대 내에서 만약 아픈 군인이 있으면 곧 유능한 의원들로 하여금 진찰하고 투약하며 간병을 하게 할 것이다 군인들이 전장에서 적군과 전투하다가 사망한 자가 있으면 그 직속 상관에게서 사실대로 보고를 받고 보증서를 다시 받아서 예에 따라 상을 주어야 할 것이다 만약 병들어 죽은 자들도 또한 반년간 그 가족들을 원호하여 주되 연안이 지나면 해당 군호의 그 다음 차례의 장정으로 군역에 보충케 해야 할 것이다 군대 내부에 소유가 없음에도 도망치는 군인들이 있으면 직계 군관들은 그때마다 즉시로 상급 관청에 신고하고 철저히 수색하여 도망한 자를 붙잡아 문추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군전에다 내어 세우고 이미 내린 황제의 명령에 비추어 죄명을 결정하고 군중 앞에서 처벌을 할 것이다 차, 소금, 술, 그 밖의 일체의 법률로 금지하는 통제품들로 말미암아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할 것이다 만일 위반하여 죄를 범하는 자가 있으면 법률 조항대로 추궁하여 다스릴 뿐만 아니라 그를 관할하고 있는 상관으로서 단속을 잘못한 자도 또한 단죄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군관들은 군인들에게 함부로 할당하여 몇 푼의 돈이나 몇 마리의 가축이나 기타 일체의 물품들을 거두는 것을 금지해야 할 것이다 이렇듯 전시의 주둔지에서 지켜야 할 수칙들을 세세히 열거해 각 주둔지에 보내 게시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앞에서 이 공문에 담긴 내용들은 이미 원나라가 남송을 정벌할 때 각 부대의 주둔지에 보냈던 것을 일본 정벌을 앞둔 고려의 군부대 쪽에도 보내온 것이다 자 이렇게 소개를 했었는데요 그러나 남송을 정벌할 때의 내용 그대로를 보낸 것이 아니고 그 중에서 고려에 해당 사항이 없는 부분은 빼고 보냈습니다 자 어떤 부분이 빠졌을까요? 고려사에 남아있는 버전은 원, 성유, 군인 조회구의 22개 조항에서 몇 개가 빠져 있습니다 빠지는 게 뭐냐 중국 강남지역에만 해당되는 얘기들이 빠져 있거든요 고려에는 당연히 강남지역 주둔병들에게 해당되는 얘기는 필요 없으니까 그래서 내용상 특이할 점이 있다면 일단 빠지는 조항 중에 하나가 둔전 관련 조항이라는 점인데 그래서 사실 둔전이 일단 1278년 홍다구의 철수로 해체됐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명확한 증거가 없는데 이거를 통해 볼 때 만약 원 둔전이 고려 내에 계속 운영 중이었다면 당연히 이 1278년의 이 성유 군인 조회구 고려에도 2년 뒤에 전달되어 올 때 둔전 조항들이 퍼미트에 있었어야 되겠죠 1278년에 충렬왕이 원나라 조정에 입조해서 쿠빌라이로부터 고려에서 원나라 둔전군을 철수하겠다는 약속을 받아 냈고 이어서 원나라 둔전군이 고려에서 철수한 것으로 기록돼 있긴 하지만 실제로 둔전군이 모두 철수했는지는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일본 원정을 앞두고 원나라 조정에서 고려에 보낸 공문에 예전 남송정벌시에는 포함되어 있었던 둔전 관련 내용이 쏙 빠진 것으로 봐서 고려에 있던 원나라의 둔전군이 확실하게 철수했다는 근거 사료가 된다 이러한 얘기죠 고려에서는 원나라 조정의 지시대로 일본 원정을 위한 재반 준비를 진행하고 있었으나 황제 쿠빌라이로부터 얻어내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일본 원정에 대비해 우리 고려가 담당해야 하는 출정 준비가 어찌되고 있는지 그 진척사항을 조만간 황제에게 보고를 해야 할 것인데 어찌되었소? 예전하 이미 병선 구백척하고 그 선박들을 운행할 사공 1만 5천명을 확보하였사옵니다 음... 군량은 어찌 되었습니까? 중국식의 석으로 계산하여 11만석의 군량을 준비했고 그 밖에 기자재들을 비롯한 군수품들도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여 마련했사옵니다 하운데 원나라 당국에서 아직 우리 주상전하께서 요구하신 직임을 내려주지 않은 것은 심히 유감이옵니다 그렇사옵니다 이렇게 지체하다가 또다시 예전의 1차 원정 때처럼 홍다고 등이 고려로 건너와서 전행을 일삼을까 우려되옵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될 것이옵니다 중서성에 공문을 보내서 황제가 우리 주상전하의 위상에 걸맞는 직임을 내려주도록 체근을 해야 할 것이옵니다 당장에 사신을 보내시옵소서 알겠소 우승지 조인규와 대장군 인후를 원나라에 파견할 것이니 준비를 서두르도록 하시오 이렇게 해서 충렬왕은 사신을 파견하면서 중서성에 표문을 써보내는데요 앞부분에 전쟁 준비사항을 열거해 보고한 다음에 이러한 내용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황제 폐하 제가 예전에 원나라에 갔을 때 일찍이 정동행성의 일을 맡아볼 것을 황제께 청한 바 있었습니다 헌데 아직도 명확한 지시가 없으니 어찌된 일인지요 생각건대 최후로서 조정에 들어가서 재상이 되는 것은 옛날부터 내려오는 항리입니다 요나라와 금나라 두 나라에서 우리의 선대 왕들에게 개부이 동삼사라는 작호를 내려서 책봉을 하였으며 저도 역시 황제의 은혜를 입어 특진 상주국으로 임명된 일이 있었습니다 바라건대 정동행성으로 하여금 군사관계의 모든 대소사건과 국가사업에 대하여도 반드시 저와 상의한 후에 시행하며 사신을 조정에 보낼 때에도 반드시 저의 사신과 함께 동행하게 해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쉽게 말해서 충렬왕이 쿠빌라이에게 일본 원정을 위해서 설치한 정동행성의 장관직을 맡게 해달라고 재차 요구하는 내용이죠 충렬왕이 쿠빌라이에게 정동행성의 총책임을 맡아 관장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재차 독촉하는 내용의 표문을 보낸 데에는 정동행성에서 충렬왕에게 보낸 공문의 격식 때문에 마음이 상한 탓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행성에서 우리 주상전하께 보낸 서찰입니다 모두들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상전하는 고려의 국왕이십니다 또한 황제의 부마십니다 한데 이 서찰을 보면 도무지 예와 격식을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충서성의 편지를 보내서 행성 책임자들의 무례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암 그래야지요 그래야고 말고요 그래서 표문에 추가된 내용이 이렇습니다 황제 폐하 요즘 행성에서는 저에게 공문을 보낼 때에 이상과 같이 고려 국왕에게 묻는다 이런 식으로 글을 쓰는가 하면 비봉의 격에는 이 서찰이 국왕에게 도착하면 열어볼 것이라는 문투로 써내보내는데 중서성에서 보내온 공문들을 상세히 살펴본 즉 그 글자를 조심하여 썼고 종이도 두터운 것을 썼으며 개개의 공문마다 청컨대 잘 받아보시라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비하면 행성에서 보낸 문서의 문투들은 대체 어떤 격식에 따른 것인지 명백하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건대 행성은 부마들에게 부득이 편지를 보내야 할 경우에는 마땅히 지켜야 할 문투와 격식이 있을 것입니다 예전의 동년과 국왕은 저의 부왕인 원종 임금께 한 번도 직접 편지를 보내는 일이 없었고 반드시 다루가치에게 하다라였습니다 바라건대 비차간에 왕래하는 공문의 문투와 격식을 결정해서 회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에게 보내온 문서 격식이 자신이 원하는 만큼의 위상을 인정하는 맥락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불안정한 위상을 확인시켜주는 정황으로 해석이 되었던 것 같아요 충렬왕으로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사실 이 부분을 굉장히 정중한 어투로 문제제기를 하고 있지만 똑바로 해라 이런 식의 고려 홍다구도 일단 충렬왕이 요구해가지고 일단 일상에서 빠진 거니까 2차 일본 정벌을 위한 고려 쪽 정비는 내가 전담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만한 역할과 위상을 인정해달라 라고 좀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때 중서성에 보낸 공문의 내용 중에 눈에 띄는 한 대목을 더 소개하도록 하죠 듣건대 장차 5, 6월에 바닷길을 떠나 일본으로 출발할 것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해마다 5, 6월이 되면 장마가 그치질 않고 조금만 서풍이 불면 바닷길에 안개가 차서 앞이 어두우니 혹시 출발이 연기되어 오래 체류하다가 바다로 떠나지 못하게 된다면 가을까지의 식량과 배에서 먹을 식량은 또 어떻게 공급할 수 있겠는지 다만 군대와 백성이 식량 부족으로 고난을 겪게 될까봐 두려워하는 바입니다 여기에서는 군량 부족 사태가 올까봐 걱정하는 내용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5, 6월에 원정을 떠났을 경우 날씨가 문제가 되지 않을까 걱정을 하고 있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태풍으로 낭패를 당할지 모른다는 점을 미리 경고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충려랑 6년 11월 김방경이 또다시 왕에게 글을 올려 사직하겠다는 의사를 표하는데 이번에도 충려랑은 그의 사직을 말립니다 거기에 아예 한술 더 떠서 지금이 섯달이라 곧 신년을 맞이할 터인데 황제에게 신년을 할애할 사신으로 누구를 보낼까 고민을 하던 중이었는데 잘되었어 공이 다녀오도록 하시오 그래서 김방경은 별수 없이 벼슬길에서 물러나겠다는 은퇴 의사를 접고 원나라의 신년 할애 사절로 갑니다 이때 충려랑은 쿠빌라이에게 특별히 이러한 내용을 서찰로 보냅니다 황제 폐하 저의 신하인 김방경은 마음을 다하여 자기 직무를 충실히 이행하였고 귀국의 명령이 있을 때마다 조금도 해이한 적이 없이 성실하게 임하였습니다 또한 진도와 탐라 그리고 일본을 정벌할 때에도 원나라 군과 함께 토벌에 참가하여 여러 번 승리하여 공을 세웠기 때문에 황제께서 직접 호두금패를 주어서 그 공적을 치아하고 위로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 만일 김방경이 일본 정벌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군사 호령이 잘 안 되어서 실수를 초래하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비록 그가 나이는 많으나 씩씩하고 장한 마음을 아직 그대로 간직하고 있으니 이번에 원수부의 성원으로서 참가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렇다면 쿠빌라이는 이 나이 많은 노장을 어떻게 대접했을까요 황제는 김방경에게 고려국 대원수의 관직을 주었다 황제가 대명전에 나가서 신년 할애를 받았는데 특별히 김방경에게 따뜻한 말로 위로하고 좌석을 승상의 다음 좌석에 앉게 하였다 황제는 진수 성찬을 그에게 대접하고 특별히 흰밥과 생선을 주면서 고려 사람들은 이런 음식을 좋아한다지 많이 들도록 하라 황공하옵니다 황제 폐하 김방경은 사흘 동안이나 계속 황제 연회에 참석하였고 귀국하게 되자 활과 화살과 검을 주었으며 고려 군사들을 위하여 선물을 추가로 하사하였다 짐이 그대에게 활 1천개와 갑옷 100벌 그리고 소못 200벌을 줄 터이니 이번 원정에 참여하는 고려의 군사들에게 나누어주도록 하라 이렇게 해서 김방경은 제2차 일본 원정에도 고려 군사를 지휘할 원수의 자격으로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뒤 원나라에 갔던 사신 조인규와 인후가 돌아옵니다 충렬왕이 궁궐의 서문 밖까지 나가서 이들을 맞이합니다 주상 전하 신 조인규 임무 마치고 돌아왔사옵니다 오 그래 고생이 많았구나 황제의 조사를 가지고 왔느냐 그러하옵니다 그보다 먼저 이것을 받으시옵소서 이것이 무엇이냐 황제께서 주신 인정이옵니다 열어보시옵소서 오 과연 그렇구나 하하하하하 황제는 고려왕을 개부위 동삼사 중서좌승상 행중서성사로 책봉하고 그에 해당하는 도장을 보내왔다 또 김방경을 중봉 대부관령 고려군 도원수 지밀직사사로 박구와 김주정을 소용대장군 좌우 부도통으로 각각 임명하고 그들에게 모두 다 호두금패와 도장을 주었고 조인규를 선무장군 왕경 단사관 겸 탈탈화선으로 임명하고 금패와 도장을 주었으며 박지량 등 10명을 무덕장군 관군 천호로 임명하고 금패와 도장을 주었다 또한 조변 등 10명을 소신교위 관군총파로 임명하고 은패와 도장을 주었으며 김중성 등 20명을 충현교위 관군총파로 임명하였다 드디어 일본 정벌에 참가할 고려의 장수들이 황제로부터 임무를 부여받은 것입니다 무엇보다 충렬왕이 쿠빌라이로부터 중서좌승상 행중서성사로 책봉받음으로써 이제 정동행성의 총책임자의 지위를 부여받은 것이죠 쿠빌라이는 그 직함을 특별히 도장으로 새겨서 충렬왕에게 주었는데 충렬왕은 그 도장에 새겨진 책봉관직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다가 뭔가 모자란 듯 아쉬운 표정을 짓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쿠빌라이에게 사람을 보내서 한 가지를 더 주문합니다 황제 폐하, 도장에 관직을 새겨 내려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헌데 한 가지 청이 더 있습니다 저는 이미 폐하의 공주와 결혼을 하였습니다 하온이 이미 내려주신 자코에다 부마라는 두 글자를 추가하여 다시 내려주십시오 그동안 자신이 쿠빌라이에게 꾸준히 요구했던 정동행성의 장관직을 드디어 얻어냈는데 거기에다 굳이 부마라는 말을 추가해달라고 요구했다는 얘기죠 물론 부마란 황제의 사위라는 말이죠 고려라는 독립왕조의 국왕에게 오히려 황제의 사위라는 의미의 부마라는 표현을 보탠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자존심 상하는 일일 것 같은데요 이 충렬왕은 어찌해서 그러한 요구를 했던 것일까요? 오늘의 시각과는 좀 다른 시각에서 당신들이 당시 상황을 보고 있었던 것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예컨대 충렬왕 본인의 어떤 발언권이 강화되기 위해서는 원황실 내에서의 자신의 위상이 어떻게든 확인이 돼야 되는데 부마라는 것 자체가 일단 우리로서는 감정상 안 좋을 수도 있겠지만 당시 원황실 내에서 고려 국왕들의 권위를 굉장히 아주 높여주는 기재였거든요 일단 부마가 되게 되면 황금시족이 일원이 되는 거니까 황제와의 관계 또는 황실 여러 멤버들과의 관계가 이전과는 현저하게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마 국왕이라는 것이 딱 공식적으로 선포가 되게 되면 그 충렬왕으로서는 자신의 위상이 확고해지는 것은 물론이고 향후 원정부와 협상을 할 때 훨씬 더 유리해질 것이었기 때문에 쿠빌라이로서는 기왕에 내려주었던 자코에다 자신의 사위임을 나타내는 부마라는 두 글자를 더 얹어달라는 충렬왕의 요구가 싫지는 않았겠죠 원나라에서 왕에게 부마 국왕 3명 정동행 중서성이라는 인장을 보내주었다 그 자코를 받기 이전에도 충렬왕이 쿠빌라이의 부마였던 사실이야 의심할 바 없는 사실이었겠죠 하지만 공식적으로 부마임을 인정받았다는 점이 다르다면 다르다고 하겠죠 그렇다면 이 부마라는 두 글자를 공인받음으로써 뭐가 달라진 게 있었을까요? 전하! 원나라 황제께서 홍다구와 흔도를 보내왔사옵니다 뭐하라? 홍다구와 흔도를? 그들은 지금 어디 있느냐? 전하를 아련하려고 대기하고 있사옵니다 알겠느니라 나갈 것이다 그런데 고려사와 고려사 저료에는 원나라에서 흔도와 홍다구가 왔다는 기사 바로 뒤에다 이러한 내용의 기사를 슬쩍 붙여놨습니다 이때 동북면에서 이행리가 조정의 부름을 받고 와서 왕을 배웠는데 그는 두세 번 올 때마다 더욱 공손하고 경건하므로 왕이 이렇게 말하였다 그대는 본래 양반의 집안에서 태어나 자랐으니 어찌 스스로의 근본을 잊었겠는가 지금 그대의 행동을 보니 마음가짐을 충분히 알고도 남겠느니라 변경 지역인 동북면 지방에 있던 신하가 임금의 부름을 받고 조정으로 왔다면 공손하게 구는 것이야 지극히 당연한 일일 텐데 양반 가문의 출신이어서 그렇다느니 마음가짐이 특별히 경건하다느니 이러한 식으로 사서에다 찬사를 잔뜩 늘어놓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동북면에서 왔다는 그 이행리라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훗날 조선을 건국한 이성계의 증조부입니다 고려사를 펴낸 조선시대의 학자들에게는 자신들이 충성을 바치고 있는 이씨 왕조의 조상이기 때문에 그러한 식의 표현을 삽입해놓은 것이죠 그건 그렇고 배야 북쪽에 앉아서 남양을 하시옵소서 알겠느니라 왕이 흔도, 홍다구 등과 더불어 일본 원정 사업에 대한 토의를 하였는데 왕은 남쪽을 향하여 자리를 잡고 흔도와 홍다구는 동쪽을 향하여 자리를 잡았다 원나라 사신이 왕래한 이래로 왕과 사신이 동서로 나눠 앉아서 서로 대면해 왔는데 이번에는 흔도와 홍다구 등이 감히 대등한 예식으로 대하지 못하니 나라 사람들이 크게 기뻐하였다 코빌라이가 부마라는 명칭을 공적인 자코에 새겨넣어 주었기 때문에 흔도와 홍다구 등이 감히 황실의 일원인 부마 왕과 대등하게 마주서서 바라볼 엄두를 못 냈다 이러한 얘기입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이강한 교수와 인천대 이형우 교수의 얘기를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충료랑이 처음에 왕이 됐을 때는 그때는 사신이 오면 나가서 맞았거든요 그때도 물론 논란이 있었지만 원 쪽에 유권해석을 요청을 해가지고 그러면 네가 나와서 원 사신을 영접하는 게 맞겠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1276, 7년 즉위한 지 2, 3년밖에 안 되는 시점의 얘기였고 지금 이거는 1280년, 81년은 제위 6, 7년 차이고 또 이미 지금 여기 나온 것처럼 이런 식의 인장과 직책을 받음으로써 그 위상이 굉장히 높아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충료랑 같은 경우에 왕이의 오르기 직전에 원 쿠빌라이의 딸과 결혼을 해가지고 부마가 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공식적으로 부마의 지위를 인정받는 이런 게 없어서 충료랑이 자기 관직에다가 공식적으로 부마가 들어가는 관직을 좀 하사해 줄 것을 요청을 했고 이것이 공식적으로 받아들여진 다음에는 원나라의 신하들이 충료랑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는 것이 기록에 나오는데 그전에는 같은 신하로 해가지고 서로 마주보면서 동서로 서서 마주봤는데 이렇게 부마라는 관직을 받은 이후에는 충료랑이 남향을 하고 왕으로서 섰고 그들은 신하로서 섰다 충료랑에 대한 쿠빌라이의 책봉에 이어서 일본 원정에 참가하게 될 고려의 장수들에게 내린 폐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당초 고려에서는 쿠빌라이에게 이렇게 요청했었죠 황제 폐하 우리 고려의 군대와 백성들로서 일찍이 진도, 탐라, 일본 등 삼계소에서 여러 번 군공을 세운 자들은 아직도 귀국으로부터의 상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전의 공적들을 추가 등록하고 각각 폐면을 하사함으로써 금후에도 힘써 일한 보람을 내도록 장려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천명의 군대마다 총관과 천호는 각각 한 명씩 임명해 주시고 총판은 각각 두 명씩 명단을 뽑아 연기하여 보내드리니 고려에서는 장수들의 명단을 일일이 적어서 원나라 조정에 보냈고 그에 화답해서 쿠빌라이는 누구누구는 만호 또 누구누구는 천호 이런 식으로 폐면을 하사합니다 말하자면 전쟁에 참여하는 고려 군인들에게 주는 일종의 인센티브 같은 것이었겠죠 고려인들 중에 만호가 많아지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해당 고려인이 건드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암시하거나 내보이는 게 되지 않습니까 실제로 사람들이 폐면을 많이 받았는데 고려에 민호가 없으니까 원에서 또 군사를 동원을 하려 치면 원에서는 고려 지역에 배포했던 폐면에 해당되는 수만큼의 증발을 낼 수 있을 거로 기대를 할 텐데 어디서 그 많은 군사들을 만들어내겠느냐 그런 걱정을 하기도 하거든요 오히려 고려에게 굴레가 되었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본래의 만호는 글자 그대로 일만의 민호를 제공하고 또 천호는 일천호를 준다는 의미지만 반드시 그렇다기보다는 그저 몽골식의 관등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때 이후로 고려의 군제 역시 이른바 만호제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 이강한 교수의 설명입니다 자 이제 일본 원정에 대한 준비가 완료돼서 진군나팔이 울리기만을 기다리게 됐는데요 여기에서 잠깐 제2차 일본 원정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고려의 몫으로 활당된 부담이 어느 정도였는지 알아보기로 할까요 전쟁 준비가 막바지에 이른 1280년 11월에 고려의 충렬왕이 원나라에 보낸 표문을 보면 고려가 감당해야 했던 군사의 규모와 군수품의 내역이 대충 나타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수년간이나 계속 농사가 잘 되지 않아서 백성들이 모두 식량 부족으로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량은 계획대로 비축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현재 비축하여둔 군량 7만 727석 이외에는 내외 공사 간에 전혀 저축해놓은 양식이 없기 때문에 각급 관료들의 월봉과 국가기관에서 필요한 세납들을 모두 다 거두고 다시 전국 각지의 민호로부터 추가로 징수하여 대략 4만 석을 준비하였습니다 이제 더는 공급을 보장하기가 어려운 형편입니다 우리 고려의 정규군 1만 명에 한 달 양식이 대개 3천 석으로 계산되는 바 여기에 또 뱃사공의 수가 1만 5천 명에 이르는데 그 군량까지 어찌 감당할 수 있으며 군마의 사료는 장차 무엇으로써 보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충려랑은 고려에서 징발한 정규군 1만 명의 1개월분 군량 수요량을 3천 석으로 계산하고 있는데 최소한으로 3개월분의 군량을 마련해야 했던 것입니다 문제는 뱃사공 등 부속 인원의 양식까지 감당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었는데요 이후 원나라의 중서성에서 비단 2만 피를 보내오는 바람에 부족분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군사들은 어떻게 징발했을까요? 군사 1만은 각도에서 차출했다 개경에서 2,500명, 경상도에서 2,390명, 전라도에서 1,180명, 충청도에서 1,900명, 서해도에서 1,190명, 교주도에서 1,160명, 동계지역에서 480명 등을 징발하여 그 총수가 1만 5백 명이었다 전함의 수는 900척이었고 뱃사공이 1만 5천이었다 뿐만 아니라 막상 원정길에 나서려니 부족한 것이 또 있었습니다 무기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예전 원나라의 다루가치가 있을 적에 국내의 모든 사람들에게 일체의 무장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쓸만한 활과 화살을 가진 것이 있으면 심지어 포수들의 소유물까지도 모두 거두었고 또 이전의 일본 정벌대에 5,300명의 군인들이 가지고 간 갑옷과 활과 화살들은 대부분 손실되거나 망실되어 버렸기에 겨우 남은 것을 수습해서 관청 창고에 보관해 두었는데 실제 쓸만한 물건이 못됩니다 이번에 새로 모집한 4,600명의 군인들은 본래부터 병기와 기자재가 하나도 없으니 무엇으로써 몸을 방어하겠습니까 황제께서는 갑옷 5,000벌과 활 5,000개와 활줄 1만 벌을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뒤에 쿠빌라인은 김방경이 귀국하는 길에 활과 갑옷 등 무기 일부를 보내옵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1281년 4월 여원연합군은 역사적인 제2차 일본 원정에 나섭니다 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다음 주 이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349편 충렬왕 정동행성의 장관이 되다 이상다 극본 임종석 연출로 보내드렸습니다 다큐멘터리 역사적인 지식 다큐멘터리 역사적인 전체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